이제 이 those 세번 하나 둘 셋 조 이 정도면 얘기한 거 아닌가요? 이 정도를 하고 aren't Ooh ew 이거는 약간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? 그러면 우리 정국 씨가 솔직히 뭐라고 했는지 아미의 이름을 걸고 얘기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했어요? 조정석이요 조정석이요 . 마치. 걸고 했는데. 아미들을 다 이해한 거야. 저 사람들도. 원래 제가 발음이 약간. 우리 먹는 걸 더 좋아하실 걸? 만약에 이거. 아미 여러분들, 우리 먹는 걸 더 좋아하실 걸? 그걸 떠나서 우린 사실을 말한 거. 그렇지? 만약에 이거 인정 안 하시면 이제 아미들 다 이제 채널 찾아와라. 자. 깜빔하게 정답 맞췄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